여러분 온라인 수업 들으세요. 온라인 수업 있으신 분은 듣고 오세요. 온라인 수업을 내팽개치고 왔다니요? 바로 원더풀 데이의 약자였어요. 근데 벌써 알았어. 어떻게 알았지? 근데 아직 쓴 걸 보니까 우리가 인생의 쓴맛을 충분히 맛보지 못했나 봐. 아직은 너무 많이 써서 인생의 쓴맛은 겪어보지 않았던가. 앞으로 인생의 쓴맛을 좀 더 겪어야. 아직 인생의 쓴맛을 못 겪었군. 너한테 그 얘기들 진짜 웃긴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스트레이키즈의 현진이라고 합니다. 여러분 온라인 수업 들으세요. 마음이 다 막 쏟아져 내려오는 거죠. 친구들한테도 그래요. 제가 한번 힘들다고 얘기하면. 이 녀석 있으신 분은 듣고 오세요. 점점점 이게 제 몸 안에서 성분을 하면서 화장청정기 해지는 것 같아요. 그에 대해서는 좀 있는 것 같아요. 뭔가 진짜 내가 이런 사람이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고 와 내가 남주 또는 여주가 되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막 드라마 보면서 오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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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